누가 너무 쉽게 지나간 사랑이 적인지 같은 편인지 판단 잘해 나중에 뒤통수를 맞지 말고 뭐? 그때 최고 했던 말 너는 싱을 쓰고 있잖아 어젯밤에 그 자식한테만 천이주 얘기를 해줬다고 그 총장님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? 날 졌다 그 자식한테네 천이주가 도대체 뭘까? 세상의 힘을 다 가지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걸까? 윤시우 때문이냐?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절대로